고졸 인재 채용에 대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2012 고졸 인재 잡 콘서트가 23일부터 24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됐습니다. 이번 행사에는 대기업 58개사, 중소기업 10개사, 공기업 24개사 등 110여 개 기업들이 참여해 취업 희망자와 1대1 채용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. 또 삼성전자 등 15개 주요 기업 인사 담당자의 알찬 채용 정보 설명과 함께 특별 강연이 진행됐습니다. 이밖에 직업심리검사와 진로 컨설팅 등 부대 행사가 함께 열려 구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제공됐습니다. 여수세계박람회 여수세계박람회에는 1만 가지 즐거움이 있다. 내 평생 단 한 번의 기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